안녕하세요. 안녕, 프리기들. 지금 어디 가냐면 요즘 핫한 빈티지샵을 갈 건데 엄청 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갈 거예요. 신사동에. 제가 오늘 갈 빈티지샵은 여기에요. 밖에서도 블링블링하죠? 근데 이쁜 게 너무 많아요. 짠, 나도 있어. 완전 알락살락하자면. 핑크님이 오셨나봐요. 제가 핫한 곳 찾아다닌 거 알죠? 핫한 유저. 핫한 유저. 어때, 이마? 그 은하철도국에 나오는데. 하하하하. 이상하다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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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미술한 유저. 응. 괜찮은데. 하하. 주얼리도 진짜 많아요. 응. 하. 저 지금 눈 돌아가고 있거든요, 여기. 하하. 하하. 이거봐. 하하. 여기 샤넬 선거기야. 하하. 하하. 진짜 너무 예쁘지? 이거 뭐야? 이 조그맨은 너무 예쁘지? 이건 아니 먹어도 내꺼기라는거지? 맞지? 하하. 맞지? 하하. 아니 먹어봐도 언니껀데. 진짜 이건 너무 내꺼다 이거. 하하. 이거 너무 예쁘지?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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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. 너무 예쁘지 않네. 지금 안에 옷을 무난한 거 입고 왔어야 되는데. 하하. 이걸 입어서 좀. 이거 입어도 예쁜데? 이거 엄마랑 데이트라서 엄마 호강시켜주라고 온 건데 지금. 내가 눈이 들어갔어. 이거는 너무 귀엽지? 응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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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민트도 너무 예쁜데? 하하. 그 아 vivid כg 네. 하하. 들어와ora. included工夫 name. 하하. 하하. 하하 Bridget. 누군가고 비교하시고. 칸길態도 한번 골라봅니다. 저 이런 것 같아요. 입어보세요 저희 엄마에요 입어봐 예쁘다 옆에 예쁜데? 앞에 봐봐 예쁘다 이거 약간 걸크다 같지? 저게 낫다 묶어봐 근데 좀 귀엽지? 이거 이거 너무 예쁘다 언니 이거 봐봐 가방 너무 귀엽죠? 요즘 이런 작은 가방이 너무 귀엽다 얼굴만의 가방이 짠 너무 예뻐요 에나멜 샤넬 여기 진짜 이쁜 게 너무 많아요 여기 진짜 이쁜 게 너무 많아요 짠 내가 좀 빨간색 그러니까 이거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귀여워 이거 진짜 귀엽다 거울 안 맞을래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진짜 귀엽다 티티 진짜 귀엽다 이거 허리 잡은 것 같아 오 진짜네 진짜지? 너무 깜찍하지? 아기잖아 수원사 같나 수원사 프레이셜 제가 이 셀린 프레이셜 들고 갑니다 제가 이 셀린 프레이셜 들고 갑니다 아무도 못 사 이제 이것도 제가 들고 갑니다 진짜 이거 내꺼였다 진짜 제가 가져갑니다 짠 나처럼 이렇게 듣때만 하고 핫한걸 여기에요 친절하지 내가 기쁘게 죽읍 짠 이 날씨가